2년 전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면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사고 책임이 크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때 시민 3명이 불어난 물에 목숨을 잃은 초량 지하차도. 당시 지하차도에는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있었지만 3년째 고장난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시와 동구청 재난관련 부서 공무원 1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근무 없이 본분을 다하지 않은 동구 전 부구청장 A씨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안전장비 고장을 수리하지 않은 전 기정계장 B씨에게는 금고 1년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도 징역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매뉴얼이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그 대비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주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고의 발생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유족은 해당 참사가 인재인점이 인정됐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한편 부산 동구청은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초량 지하차도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회의에는 강소라입니다.